가보개혁 가보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가보개혁의 내용은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 정치 분야에서는 먼저 정부의 조직을 개편했어요. 의정부와 국내부를 나누고 왕칠의 사부는 국내부에서 보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의정부에서 하도록 했어요. 관리를 임명하는 인사권이나 나라의 예산을 관리하는 재정권,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군사권 등 원래는 왕이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왕에게서 강제로 빼앗거나 줄여나갔어요. 그래서 국왕의 권한이 점차 축소되었어요. 또 관리를 뽑던 시험이 과거제도를 폐지했어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신분의 제약이 있었는데, 과거제의 폐지로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서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경제 분야에서는 세금제도를 개편했어요. 이전에는 세금을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쌀로 내었어요. 하지만 가보개혁을 통해 세금을 화폐로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물건의 양을 세거나 길이, 무게를 재는 단위인 도량형을 일본식으로 통일시켰어요. 사회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조선의 신분제는 지배측인 양반, 양반과 상민의 중간단계인 중인, 피지배층이자 평민 혹은 양민이라고도 불리던 상민, 그리고 대부분 노비이던 천민의 네단계였어요.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노비들은 해방되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졌어요.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의 재혼을 허락하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형벌들을 폐지하는 등 가보개혁을 통해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했다고 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